그럼 머니가 왜 점점 가까워지? 지금 머니 없네? 거기 중에 누구야? 내가 봤을 때 이 홍복이야. 내 생각에 공공주 중에 한 명 나오고 그리고 저쪽에서 한 명 나올 것 같아. 이미 티가 났을 거예요. 만약에 머니캐쳐였으면 벌써 티가 나고 아마 들켰을 수도 있어요, 영국이었으면. 영국이 저한테 거짓말을 안 쳐요. 그래서 서로 믿음이 깨진 적은 없어요, 지금까지. 여기서 계산하면 돼. 이제 승민이가 버디캐쳐였을 거예요. 승민이가 말한 모든 게 다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, 받아들이기. 그러면, 너네. 영국은 나 걸렸어. 너는 리얼 MC였어. 한 번 하자. 버디야? 머니캐쳐. 그냥 이 영국이라니까. 나 거짓말 진짜 못하네. 야, 영국아, 뭐야? 야, 영국아, 너 뭐야? 머리 캐쳐. 몰라. 아, 근데 진짜. 룰은 생각보다 어렵더라. 필릭스는 아직 룰을 잘 깨울 못 한 것 같아요. 네. 야, 영국이 기어다니다, 기어다니고 그냥. 누군데? 한 명만?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널로 와봐. 어차피 우리 둘을 아는 거니까. 일단 누군지 알아? 와, 진짜. 영아리 캐릭터. 오늘. 안녕, 친구? 너 와이 캐쳐야? 진짜로? 아니, 아닌 거 같은데? 이틀동안 정말 재밌게 보내야 돼. 다 온다, 게임. 그래, 공공대. 용복이 형. 게임을 너무 잘해. 너무 재밌다. 내가 이렇게. 내가 볼 때 둘이 개고해서 못 이기 있었어. 그래서 창빈이가 그만큼 설득이 되었던 것 같아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. 너 원래 리드 형 꿈을 골라 했어. 리드 형도 MC인가? 이것도 잘못 거야. 이것도 이렇게. 야, 야가씨들아. 왜? 플로트 이거 할 때. 야, 이게 멤버냐? 야. 형, 내가 나 뽑으라고 그랬잖아. 죄송합니다. 내가. 진짜. 그래, 내가 미쳤어야 돼. 형이라고 해가지고. 먼저 갔어. 나를 쓰는 게 너무 신기해. 오케이, 그럼 자기 거 뭐. 나도 자기 거 뽑을게. 여기 거 먼저 열자. 자, 여기부터 보여주자. 우리 안무 번. 하나, 둘, 셋. 허리 캐쳐. 허리 캐쳐. 오케이, 허리 캐쳐. 하나, 둘, 셋. 허리 캐쳐. 이거 떨어졌다, 야. 허리 캐쳐. 어? 어? 허리 캐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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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친구는 저를 버디캐쳐라고 쳐다같이 묻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명 잡았다. 특히 물 밑작업이죠. 밑작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아이유 선배님 방에 바로 들어가서 일부러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냈죠. 네? 굳이 뭐... 처음 남는 거 그래도 5만 원 정도 수수료 정도는 떼줄 수 있을 것 같구나 하고 네? 봐봐. 저는 제 짝꿍한테 100만 원을 넘길 생각이 1도 없어요. 내 앞에서 100만 원을 타가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벌칙을 한다? 뭐 국장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하지 못할 거니까 저는 버디 짝꿍을 꼭 만날 겁니다. 야! 야! 아 뭐야? 야! 우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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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